ㄷㄷ 호식 스타트 너무 좋고 아휴 원래 먹는 악플 연료 안하자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죠 현재 파고 144 우 twenty 버튼 지금은 제 처음 심이죠 지금은 제 처음 심이죠 이 시스템 아파서 소리지르는 고렘린 하열이 만나 알바가 만나 매돌 빤킥 반죽은 오징어 뭐래 시기에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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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단 말고 지금의 소돌이 나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균류도 먹음 얘네 먹으면 기생충 걸리잖아 혈액이 불타고 있으니까 잘 익혀 먹으면 되겠네요 악취 어? 컷 겐 나이스 와 체력 97이다 이게 아크리지 101 아 이도류 포식 마렵네 이도류 포식으로 많이 먹기 배가 오파졌다 너무 센데? 고독한 머쓸가 음? 두 마리 먹어야지 이거는 암박씨 네 마리 맞음 아이고 한 마리 더? 이야 이 집 푸짐하네 아리야 한돌이야 이야 이 집 잘하네 사신 나오는게 제일 좋았는데 사신은 안나왔고 아하하하 아니 갓겜 초커 넣었으니까 이제 까지타랑 나옴 까지타랑 나옴 전투 최면은 못참지 초커여도 참을 수 없는게 있다 아 한돌 개구덕이네 아 한돌 개구덕이네 무감 하하하하 진화 진화 아 진화 근데 애들이 죽였지 돈 주고 사기 아깝다 오호 하하하하 하하 아 두 마리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구요 아 아니면 서혈 사혈소돌 지금은 혈안이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뭐 가릴때는 아닌듯 당장 급하니까 써야지 이도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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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식 흠 흠 흠흠흠 흠 허허 폭발 포션 재물 아 재물초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자신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블리트 가자 요정있을때 블리트 가는게 낫지 2 3 4 5 6 1 2 1 2 와 아이스크림이다 아이스 소돌 너무 좋아 아이스 소돌 아이스 소돌 아이스 소돌 아이스 소돌 아이스 소돌 너무 좋아 병법서도 있네 연타 뭐? 범 하나 둘 셋 그 뭔가입니다 승리 하나 아 이런 소돌 뜨면 돼 소돌은 답을 알고 있다 수리검 쇼커 수리검 하나 둘 셋 넷 넷 아이 근데 이거 2돌로 해봤자 어차피 소돌로 마무리된 아 시원 하다 정말 시원하다 소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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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식각 어떻게 안 나오겠지 나올 리그 없지 호셧어도 안 나오나? 호셧으면 나오겠는데 잘 먹고 갑니다 이젠 맛있게 잘 하네 아 체력 77이니까 앉아도 되겠지? 소원 호셧 호흡 존버하겠습니다 아 아 왠지 수 포식각 복 으 큰거 온다 큰거 온다 아 흑 행복 오식 실패 오식 하나 더 이거 에너지 아이스크림이라 엘리트 1,2,3,4 이거 전마 만나면 네메시스 만나면 안 좋을 수도 있다 이걸 못먹네 아 안 본다고 주작하네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으 아 쓰 이건 미식이네요 호식하자 아니 154 아이언 클레드는 잘한다 반창 잘할 나이 돌도 씹어먹을 나이 타혈 지금은 알만하지 않나? 앞에서 강화도 할 수 있는데 근데 강화할 기회 없을 것 같아 그냥 5딜일까? 30딜일까? 30딜일까? 악 30딜 6딜일까? 이렇게 무섭이라 사시는 못사신 사시는 못사신 어? 상한 워플 여기서도 고생 좀 하겠는데 쌍절곤 소돌 소돌 하나면 되겠지 두개 있어야되나 두개 해야겠다 골도 씹어먹을 나이 휴 식권 마리 마리는 좋은데 지금 되게 좀 쪼개는 가면 사격 컷 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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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많아 마리 마리 whatever tin 재련의 축복은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빛 포션 들고 가는 게 낫잖아. 두 마리 먹을 찬스. 절호의 기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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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... 일이 모자라긴 한데 북할로 채우는게 맞나? 당호도를 올려야 될거 같은데 뭐? 검 뭐 검 뭐 검 뭐 미손 세보 리항아리 위장크림 또 감각 아 뭐 봐야 되는데 어 사모 맞아 맞겠지 뭐 아니면 죽는 거지 아 손님이로군 아닌데 니 손님 아닌데 아 소돌탔자 젠장 을 들어봅시다 성 얘는 lens seed 내가 이겼다 달팽이 어 적색 한입에 먹어야지 한입에 먹어야지 한입만 이라고 해놓고 한입에 다 먹는 타입 아 글쎄 그렇게 안받는데 아 쏘돌 두개 다 잡혔네 이러면 지옥불 못쓰잖아 아 미친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빠져네 그래야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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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 수 없다 이건 어쩔 수 없다 2 3 5 4 도넛을 못 먹었다고 심장전도 이렇게 개판 날 수 있다 신성 쓸만한가 근데? 무감각이랑 참호랑 다 강화될거면 들고 있겠다 제발 옥망 옥망 도돌대기방 도돌대기방 공간 ㅆ led 앵초 충격타 하나도 얼마나 돌이라서 차이쁜 신속어 대간 오잉 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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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케이드 정말 어차피 이거 요정 빠질건데 지불을 봐야돼 봐야돼 이것까지는 토리로 나와짐 땡큐 볶음이 아 연타면 죽었고 단타면 무장해제 희망 남아있는데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예까지는 토리되는구나 6 곱하기 15인데 약화 걸려있으니까 사셜? 1돌, 2돌, 맞지? 12, 30대 30 곱하기 7 예, 허접색 심장 허접색 맛있네요 맛있긴 했어 볶음이 염통볶음 아니 내 미트볼 어디갔어 인마 쪼개는 가면 0골드 식권 0힐 어제 하트 상점색 비단병 49힐 아싸 신성 빨리 났으면 더 잘 잡았겠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리